앉아있는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그 의자의 끝부분에 앉으시면 좋습니다. 그러면 조금 힘이 더 들어가세요. 계속 뒤쪽으로 가시면 약간 기대는 느낌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양 무릎은 앞쪽으로 당겼다기보다는 ㄱ자 정도 옆에서 봤을 때 ㄱ자가 될 수 있는 지점으로 가시는 게 바른 정렬입니다. 이 상태에서 양 손바닥으로 무릎을 감싸 안으신 상태에서 약간 밀어내시면서 상체를 위쪽으로 쭉 끌어올리세요.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툭 내려놓습니다. 마시면서 정면 돌아오시고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반대쪽으로 툭 내려놓으실 거예요. 마시면서 정면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앞쪽으로 내려놓습니다.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들어 뒤쪽으로 넘겨내시면서 목 사이사이 주름을 늘어내신다고 생각하세요. 내쉬면서 정면 돌아옵니다. 네 잘하셨어요. 한 번 더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앞쪽으로 툭 내려놓으세요.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크게 돌리셔서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실 거예요. 움직임 천천히 가져가세요. 자 반대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자 마시면서 정면 돌아오세요. 네 잘하셨어요.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손을 하늘쪽으로 길게 쭉 옆구리를 늘이세요. 자 호흡 내뱉고 양손 깍지 끼셔서 머리 위쪽으로 길게 늘여내세요. 엑셀 내뱉고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길게 쭉 늘이세요. 자 마시면서 정면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길게 늘여냅니다. 자 잘하셨어요. 마시면서 정면 내쉬면서 손 툭 풀어내세요.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면서 양손 길게 내쉬면서 양손을 옆으로 오른쪽으로 턴 하시면서 트위스트 가실 거예요.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바깥쪽 밀어내시면서 깊이 들어가세요. 시원하시죠? 네 마시면서 양손을 하늘쪽으로 다시 한 번 끌어올리시고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길게 늘어놓으실 거예요. 자 뒤에 있는 손으로는 의자 잡으시면서 살짝 더 돌려내시면은 트위스트가 조금 더 깊이 되시면서 시원하실 거예요. 자 마시면서 양손을 하늘쪽으로 쭉 늘어내시고 내쉬면서 양손을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.